레그돌 온라인 잠깐만 했을까 화면 좀 맞추자 웨이터 미닛 웨이터 미닛 오늘의 새로운 게임은 레그돌 올림픽이라네 올림픽 게임 아 풀방 안찼어 하네 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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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레그돌 이라는 레그돌 레그돌 올림픽 레그돌 올림픽이라는 게임이구요 풀 방 풀방 아 기쁨 손님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자 첫번째 게임은요 여러가지 종목이 있는거 같은데 이 종목은 제가 첫번째 판만 잠깐 5초동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종목일까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첫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거 같아요 첫번째 종목은 바로 높이뛰기 뒤로와죠 이쯤에 스페이스 잡고 다시다시 미션실패 다시 다시다시 간다 아이 미친 높이뛰기 높이뛰기 깨야지 다음판으로 넘어갈수 있는데 넘어갈수 있는거 같아요 제생각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청자 한분을 모시고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밀그랩님 당첨 밀그랩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밀그랩님으로 오시구요 야 까마리안 아유 성공 미션 성공 100미터 대쉬 100미터 대쉬 100미터 100미터는 쉽네요 네 100미터 허들 아 아 이거 하늘을 날면 되겠는데 허들은 그냥 하늘 날어야 아 잠깐만 오 힘들다 허들 힘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꼭 몸클릭 얘 안해도 되는구나 헤드셋 아 꼭 몸클릭 안해도 되는구나 롱점프 그 딴거 없어 유윈 개슈 내 레슬링 아 나 로즈야 왜? 왜 로즈야? 내가 왜 위드야? 다이빙 헤드 유윈 발리벌 발리벌 아 반리벌 헿 야 이거 자자자자자 자 조금 더 조금 더 니가 니가 날아가면 안 되지 아이 이런 아우 처음에 처음에 제대로 달려 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케이! 미친 사크어 뭐야 헤드관! 여기로 놔야 돼 아 저쪽으로 놔야 된다 흐 아니 아니 갖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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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갖고와 내가 내가 디펜스 할게 디펜스 디펜스 어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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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슬링이야 아니면 농구야 뭐야 아니 갖고와 공 아니야 그렇지 펜슬 아이 왜 우리 일단은 그렇지 내가 옆으로 갔어 뭐야 이거 뭐였어 여러분 장르 아 마라톤 마라톤 필요가 하늘 하늘 날면 됩니다 마라톤 필요없어 그딴거 헤드셋 어 나 1위다 어떻게 해야돼 끝났어? 끝났어 여러분들 이거 아 1위에 1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이 게임을 추천해주신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이렇게 추천을 재밌는 게임을 게임 추천 게시판에 추천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퀵뷰를 드립니다 재밌는 게임을 게임 추천 게시판에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은 재밌는게임을 게임 추천 게시판에 이렇게 추천해 주시 주시 맛잇